너무나도 뻔한 리스 사기. 헷갈릴 수는 있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는 구조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를 받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놀랍게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대기업, 개인 사업자로 잘 장사하시는 분, 학원을 하시는 분, 전문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겠죠. 내가 좀 갖고 싶은 차를 좀 싸게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의심을 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사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 컨텐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주저주저 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더 보일까 봐 제가 이야기를 좀 안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너무나도 뻔한 리스 사기. 리스 사기에 가까운 행태들 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과대 광고나 과대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은 신차 에이전시, 중고차 리스를 하거나 할부를 할 때도 보통은 나타나는데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리스는 명의가 리스 사나 캐피탈사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 부분이 1등급이나 7등급이나 이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사거나 신차를 살 때 신용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아 이율이 높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리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1등급이 아니셔서 이율이 이렇게 나오네요. 급하게 저희들이 해드린 대신 높은 걸로 견적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거 이제 비용 처리 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좀 이율이 높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고 잘 사용하시다 반납하시면 그때 무리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통 쓰게 되죠. 실제 두 배 이상 어떤 것에 따라서는 세 배 이 정도의 이율을 적용하는 과대 이율 적용, 일종의 물먹이는, 눈탱이를 치는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은 바로 이렇게 과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도 일종의 좀 넓은 의미의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 사기라고 하는 전형적인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리스는 리스나 캐피탈 사이에 보증금을 내고 개월 수를 특정해서 내고 날짜가 지나면 반납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그 사이에 업체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본인이나 본인 회사 앞으로 입금을 하게 하고 고객과 캐피탈 사는 정상 약정을 하게 합니다. 무보증으로.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나중에 하시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그냥 요금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36개월씩 15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50만원이든 70만원씩을 36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고객분이 내시는 금액은 반가격이나 3분의 2 가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혹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리스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보증금 자기들이 편치하고 월 리스로는 넣어주게 되는데 빠르면 3, 4개월 늦어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중간에 그냥 커팅을 해버리죠. 캐피탈사는 꾸준히 계속 이 고객에게 리스료를 진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먹튀해버리고 본인은 채고리 리스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금 날라가죠. 매달 냈던 리스료 날라가죠. 차량 뺏기죠. 나중에 페널티만큼은 리스사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업체들에게 진구를 하고 업체들은 돈 있는 거는 당연히 몰수가 들어가겠지만 형으로 사내도 경제사범 초범으로 몇 년 안 살고 나와요. 그 돈 다 그냥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일종의 투자사기 같은 건데요.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내 신용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해주고 버는 돈이 만만치 않다. 자 한 달에 200만 원씩 15일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리스료 다 내주고 너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당해줄게. 하고 그냥 먹튀해하는 거죠. 리스료는 리스료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차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독촉은 계속 들어오고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리스사에서 차를 반납을 못하니까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오겠죠. 절대로 공짜 돈이 없어요. 적어도 애기들도 5만 원 받으려면 절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신용만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번째는 한동안 유행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를 정리를 하다 보면 현금 인도금이나 인수금이 있어요. 저희들 내부 네트워크, 중고차의 도매시장, 리스 차량이고 현금 천만 원만 주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차들 오히려 500만 원만 주면 넘겨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허위 매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차량은 당연히 있고 차량은 잘 나가지 않으니까 손님들을 끊임없이 불러올리는 거죠.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데 지방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뇌물을 보고 올라옵니다. 네 정말로 있는 거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경찰이 확인한다고 네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 가면 보여줘요. 진짜로 보여줍니다. 최근에 안일권 씨가 벤츠 S560 가지고 허위 매물 동영상 같은 거 재미난 거를 유튜브를 찍었던데 허위 매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이죠. 왜? 하나만 팔면 3,400씩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허위 매물로 리스로 나온 차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걸리느냐. 수입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과 내가 좀 더 싸게 사야지 하는 욕심이 결합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과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맞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차가 부딪혀가지고 완전 깨지더라도 복원만 된다면 차량 금액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한국에 왔더니 카페에 고가의 노트북을 놓고 가더라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 외국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택배에 산처럼 쌓여서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죠. 택배가 없어지면 기사에 나오죠. 그리고 당근마켓 중고 나라가 성행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남의 것을 좀 건드리지 않는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때문인데요.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IT가 쉽게 모바일 컨텐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 과대한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중간에서 가져가는 거는 결국은 견적 비교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비등을 받으시면 이거는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리스의 보증금이 캐피탈사나 리스사의 계좌가 아니다 하면 무조건 이건 허위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리스를 이용해서 투자를 받는 것. 실제로 본인이 잘 아시는 분이 그걸 하신다.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노력이 없이 일종의 불로소득은 복권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네 번째, 허위 있잖아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나오는 몇 개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사이트 무슨 뭐 무슨 칸 무슨 칸 무슨 칸 나오는 거는 그냥 다 허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매물을 받아다가 통으로 다 올려놓고 일괄로 가격 조정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이 지읍됐다 뭐 이런 컨텐츠들 많이 보게 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자 중에 적어도 30%는 리스하고 있고 잘 건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시장의 가치평가를 받아서 잘 넘기게 된다면 리스도 역시 잘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된다는 겁니다. 강도가 들으면 칼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셰프가 들으면 요리를 해주는 바로 도구가 되겠죠.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갖고 싶은 그 차가 좋은 쪽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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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